자켓 잡아 끝났어? 몸이 잡아 엉덩이 해야 돼? 몸이 잡아 아니 반대쪽 잡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잘 잡아 얘 잘 잡아야지 야 힘 너무 쓰면 안 돼 쟤 죽어 맞았어 너 잘 잡아야지 그냥 넣어 내가 알아서 해 잘 잡아 진짜 얘를 다리를 조금 밀으면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니 지금 농닭? 아니 얘를 이렇게 잡아 야 어때? 어이씨 야 이거 뭐해? 아니 잡아 이렇게 잡는 거랑 많은 거 같아 그래 아니 남길게 안 돼 나중에 그렇게 안 되고 야 너 힘 너무 써 쟤 안 돼? 아니 너 힘 너무 써 무섭다 끝났어? 꼬리를 잡아 꼬리 잡을게 고니 고니 아 아 아 아 음 여기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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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 눈따게 화영이 벼서 왔어? 아니야 애기 애기 아무도 안했어 괜찮아? 누구나 타야지 근데 진짜 걔 아빠 똑같아 짱구? 응 응 응 응 쏘였나 들었어? 응 들었어? 하영이 안 그래? 하영이 안 그래 짱구 그래 응 응 응 응 이러시지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얘 여기 털이 하나 있어. 봐봐. 네, 이봐 더 귀여워. 가까이. 이빨 봐봐. 이봐. 이빨? 응. 귀엽지 않나? 귀엽네. 너무 귀엽지? 깨끗해졌네. 쟤 똥 묻은데? 응.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왜 찍어? 끝나잖아. 끝. 응.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